밥, 밥 한 공기, 닭가슴살 200g 그렇게 세 번 먹어요 이렇게 세 번 먹었을 때 칼로리 어때요? 칼로리 택도 없어요 880칼로리는 부족해요 이럴 경우에는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홍아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근육증가냐 다이어트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식단을 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부터 말하면 내가 체중이 살짝 많아요 녹색이 이제 보통이라고 보면 내가 체중이 살짝 많아 근데 요 체중이 많은 게 지방이 많은 거야 그리고 근육량은 적어 평소 운동을 안 하는 일반인들이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체중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지방도 당연히 많고 근육량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러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다이어트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의 섭취 칼로리에 맞춰서 식사를 하면서 운동만 해도 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어요 물론 이게 이렇게 점점 드라마틱하게 가다가 어느 정도쯤에는 이게 천천히 좀 줄어들어요 효과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남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젊으면 젊을수록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면 나아질수록 그렇게 이제 좀 인종별로 사람마다 조금 타고난 것들이 있죠 이런 상승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 초반에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만 한다 그러면 이제 요런 좀 찬스를 놓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식단이랑 영양 운동 다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으시죠 이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 지방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근육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이 올라가면 근육량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근육량이 조금 그냥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근육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조금 근육다운 근육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 몸을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런 근육량을 조금 보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많게 해서 이제 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또 해주면 근육량도 보존이 되면서 조금 더 근육이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근육이 붙으면서 지방을 잘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체중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랑 근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체중이 많다 적다 라기보다는 지방이 많냐 근육이 많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빼려면 보통 유산소 운동이나 힙 프로그램 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하고 1분 쉬고 1분하고 1분 쉬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죠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그렇게 있는데 유산소 운동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용이 그러니까 지방을 사용을 하는 거죠 지방을 사용을 하고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나 힙 프로그램이나 물론 유산소 운동도 너무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으로 하면 지방 사용량은 줄어들고 보통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 증가냐 근손실 방지냐 요 보통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안을 정리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면 그냥 살림살이를 다 갖다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한테 나는 계속 이거를 쓰고 있어 난 이거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엄마 그거 비유를 할까? 웨이트 트레이닝은 집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을 청소를 하는데 내 방을 청소를 하는 건데 엄마가 이제 딱 봤을 때 저거 안 쓰는 거 같은데? 어? 저 근육 안 쓰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근육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쓰고 있어 나 이거 쓰고 있어 하면서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는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게 사람 위에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근육량도 증가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상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량 증가가 아니라 근손실 방지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 다이어트가 목적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1시간 반에 어? 유산소는 딸랑 20분 10분 요렇게 그러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유산소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게 맞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체중은 보통이고 조금 많거나 어? 그 다음에 지방은 많아요 그리고 근육은 적어 이런 분들은 그냥 활동 칼로리만큼만 섭취해줘도 돼요 괜히 더 줄이지 않아도 돼 어? 이거 기초대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칼로리만큼만 섭취해줘도 돼요 단백질은 체중당 2g 섭취해요 어? 좀 많이 섭취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섭취하나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근육량이 증가되면서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어? 지방이 빠질 수가 있어 근육량 증가랑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케이스는 남자만 가능하고 초보자만 가능해요 음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남성으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좀 유리하죠 그래서 웨이트는 많이 유산소는 보통 요런 식으로 가져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체중도 많이 나가 어? 그 다음에 지방도 많이 있어 그리고 근육은 좀 많아 요러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 지방을 빼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칼로리보다 마이너스 500에서 마이너스 700 정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체중당 1.6 보통 1.2에서 1.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단백질을 먹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1.2를 두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높게 두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보통 제가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높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게 한국인 식단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식물성 단백질 섭취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높게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웨이트는 보통 유산소는 많이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유산소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살은 잘 빠져요 그래서 또 이러신 분들이 근육이 되게 뻣뻣하게 굳어있거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근육이 이제 그러니까 활동성이 적으니까 지방이 많이 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제대로 유연하지가 않은데 요 유연성을 확보를 해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 움직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칼로리 사용을 하는데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러신 분들 있죠 이제 거의 약간 좀 기만이죠 체중은 보통이야 그리고 지방은 적어 그리고 근육은 많아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보자분들이 아니에요 중고급자분들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칼로리에 마이너스 500 한 다음에 단백질은 체중당 1.6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통 유산소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파 껍질 한 장 한 장 벗기듯이 이 지방을 한 장 한 장 벗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면서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방을 벗겨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보통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이러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한다 칼로리를 확 줄여버려요 칼로리를 확 줄이니까 근손실도 같이 와요 나중에 빼고 보니까 지방이랑 근육이랑 같이 뺐어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져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분들이 체중은 보통이고 지방은 많아요 그리고 근육량은 적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혹은 직장인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꼭 이러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식단을 가질 때 밥 닭가슴살 밥 닭가슴살 밥 닭가슴살 이렇게만 가지세요 근데 이렇게 가졌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칼로리가 너무 적어요 칼로리가 너무 적고 단백질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동면중에 운동 도우미 이제 제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체중 관리에서 그냥 본인 체중이랑 골격근량 체지방률 그다음에 체중당 섭취할 단백질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그냥 다 나와요 일단은 그냥 체중 70kg에 체지방률 26% 지방이 조금 많아 지방은 이제 오버했죠 체지방률은 그리고 섭취할 단백질은 제가 2라고 둔 이유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제 근육이 별로 없고 체지방률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단백질 많이 섭취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분들이 보통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2시간 식사하고 대중교통 2시간 이용하고 근력운동 1시간 반하고 유산소 1시간 누워있기 1시간 앉아서 TV 1시간 요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 했을 때 보통 2400kcal를 이제 써요 물론 요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가 추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커스텀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밥 한 공기 닭가슴살 200g 그렇게 세 번 먹어요 요렇게 세 번 먹었을 때 칼로리 어때요? 칼로리 택도 없어요 880kcal나 부족해요 이럴 경우에는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방만 빠져요 이 근육 저금해서 이거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사실상 운동은 뭐 해야 돼요? 유산소를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근력 운동은 조금 하고 근데 이러신 분들이 식단은 이렇게 가지면서 유산소는 조금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또 많이 해요 어 그러면서 근육이 자라기를 원해요 이렇게 칼로리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880kcal 뭐 이렇게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상 근육도 제대로 안 자라요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이제 지방만 지방만 많이 줄고 오히려 근손실도 올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보통 밥을 많이 먹어 주라고 해요 어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나한테 충분한 이제 식사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계산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기본 체중에 따라서 당연히 대사량이 기초대사량이 바뀔 거예요 내가 70kg가 아니라 90kg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대사량도 바뀌면서 활동대사량도 바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활동 칼로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좌식 업무를 하는지 빈둥빈둥 거리는지 움직이는 일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칼로리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칼로리로 해서 드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목표 또 목표에 맞는 운동과 영양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뿜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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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s